미드맨 와봐 든든하게 지켜줄게 니 같아 난 어제까지 열려있는 오픈마인드 난 모든걸 다 할 수 있으니까 내 곁에 서있게만 해줘 니들이 뭐라건 우리 공연위에서 이건 진짜 프리스타일 준비된게 없어 내가 하는 말 모두 다 뇌를 거치지 않고 그저 배트되는거야 딱 뜻은 없어서 바로 내가 시작할게 여기 뭐 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필드맨 이란 주제로 랩하는데 하나도 거리낌이 없네 앞에 넌 아린다운 여성분과 멋있는 청년분이 서있고 너 앉아있고 여기에 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나 하나 부끄러워 만져 뭐 맨 나는 2학년 1학년 족같아서 휴가 한번 했지 내가 욕하는거 꺼리지 말고 그냥 듣길 앞에 멋있는 할아버지 너무나 손을 열정스럽게 움직여줘서 나만의 힘이 나 그래도 나 계속해서 랩할 수 있다는거야 이 비트 위에서 놀려면 니들이 다 어깨를 위로 들어야 한다는거 저기 많은 사람이 있다는거 그저 어깨가 들썩이면 된다는거 주제로 다시 돌아갔어 예스 난 벌써 2학년이 됐지만 하지 한번이 이뤄낸거 밖에 없어 다들 멜론을 쳐봐 잠수병이라고 그 작곡가가 바로 나 벌써 난 작곡가가 됐지 하나씩 이뤄가려면서 친구도 포기셨지 이미 연간에 고생을 된다는 작곡을 이뤄냈지만 나는 역시나 성을 이뤄냈겠지 어서 하나씩 찾아올라갈때마다 드러나는 나의 팔로워 수요들도 와 그 믿음과 확신과 이젠 열정 모두 다 하늘로 위 올리고서 깜짝아 예craft 자 신경 쓰지 않고 랩하고 있어 내가 시선을 신경 쓴다면 왜 랩을 하겠어 내 나이 나지 1학년 하지만 난 절대 망설이지 않네 나의 꿈을 위하여 또 다른 말 왜 누가 감히 나를 말려 난 내 식대로 랩하고 있어 너희들의 위선을 하면서 나를 말리고 있겠지만 난 그 두 배로 내 성공을 위해서 계속 랩을 토해내고 있어 감사합니다 야 이거 재밌죠